첫 번째, 이 코트는 헬리코튼하고 이탈리아에 있는 패스포오라는 디자인센터랑 협력을 해서 만든 옷이에요. 패스포오가 뭐냐면 로로피아나, 에르메니질도제니아 이런 유명한 이탈리아의 의류 브랜드에도 디자인을 해주는 디자인센터입니다. 딱 봐도 뭔가 고급스럽잖아요, 그죠? 저는 이 소재로 만든, 똑같은 이 소재로 만든 로로피아나 재킷이 있어. 소재도 비슷하고 안에 이런 질감도 비슷하고. 얼마일 것 같아요? 770만 원. 내가 그래서 여기 로로피아나 들고 나면 다 나와서 돌 던질 거잖아. 이 옷은 적당한 가격에 그 퀄리티와 거의 동등합니다. 코트 안에 들어있는 패딩을 지금 빼낸 거거든, 이거 구스다운이야. 이거 패딩이야 그냥. 근데 이거 따로 사려고 그래 봐, 이것도 꽤 비싸요. 음스할 때도 좋지. 뭐 이렇게 아우터를 입기는 게 그렇고, 활동성이 좋으니까 그냥 이것만 입고 가면. 여보 내가 음스 버릴 테니까 이거 사줘, 이러면 사주지.